김대희 기자와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, 대여 범죄 수익금 45억, 또 세탁된 돈 6조 원이 넘는 아주 큰 돈입니다. 회수됐습니까? 아닙니다.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이 늘 그렇듯이 먹튀를 했기 때문에 회수된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철저하게 하부 조직부터 꼬리 자르기 혹은 모르세로 일관하기 때문인데, 그래서 처음부터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통장 한 개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, 만약에 5개를 빌려준다면 한 번에 천만 원씩을 번다는 건데, 정말 큰 돈이지만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는 범죄죠. 네, 맞습니다. 이런 통장 하나면 이게 제 개인 통장인데 매달 2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꿀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실제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한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걸리면 범죄단체 조직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지는 중범죄입니다. 범죄에 악용되는 통장과 개인정보 가격 더 말씀드리겠는데요. 유진영 앵커는 개인정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 글쎄요.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. 네, 기준대로라면 제 개인정보는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. 표를 보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대포통장 대여는 200만 원,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6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습니다.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고 낙담에 있는 사람 정보를 사는데 500만 원까지 쓴다고 합니다. 기준대로라면 은행을 기웃거리기만 해도 약 200만 원의 정보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런 가격은 그만큼 피싱에 낚일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 번 낚일 때마다 1억 원 혹은 2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판단을 하는 셈입니다. 네, 김대희 기자 말대로라면 유령 법인이 통장을 아예 애초부터 만들 수 없게 하는 게 해법이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앞서 보도했었는데 KT와 SKT 혹은 LG유플러스 등에서 통신 3사가 범행 번호를 막기만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이번 대포통장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내 은행이 협조만 해도 상당히 예방이 가능합니다. 국채은행부터 제2금융권까지 20개 넘는 은행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등만 있으면 통장이 나옵니다.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사업활동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매출확인서 혹은 사무실이 실제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것만 보면 유령회사인지 건실한 곳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. 결국 개인과 달리 유령법인의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최대 22개까지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. 붙잡힌 조직들도 주로 하는 일이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대포통장을 많이 만드는 게 주 업무입니다. 혹시 걸리더라도 난 시켜서 했다 혹은 난 모르는 일이다 반성한다 잘못했다 등 시나리오대로 하면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방금 짚어주셨죠. 은행과 통신사들 분명 역할이 있어 보입니다. 또 무엇보다 국회에서 좀 비중 있게 논의가 돼야겠습니다. 저희 OBS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. 김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